오늘 밍크를 라운드 밍크를 차이나로 만들거에요 차이나로 만들건데 지금 기장이 얼마나 오냐면 26인치 정도 됩니다 이걸 한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겁니다 라운드를 라운드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겁니다 차이나로 이 과정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머지는 목도리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차이나로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손은 안되고 기장만 지금 잘랐어요 기장만 잘라가지고 차이나로 만들건데 우선 밑단을 좀 손을 놔놓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를 좀 잘라서 밑단을 다 대야 되기 때문에 다려서 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보려면 이렇게 박아주셔야 되잖아요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떠주고 나중에 우라를 여기다가 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라를 밑단에다가 우라를 이렇게 박아서 오겠습니다 공조기로 박을거에요 공조기로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공조기로 박을게요 이게 툭툭 튀어나왔죠 나중에 미음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접으면서 조금 더 접어주면 됩니다 빨빨빨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본봉으로 박아도 되고 봉조기로 박아도 되고요 박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단부터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LED를 만들어서 박을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조기로 이렇게 박아도요 이렇게 박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봉으로 박았는데요 여기를 본봉으로 박아도 되요 박기 전에 아몰테이프를 먼저 당겨가지고 파카이 쭉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이 아몰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안 늘어납니다 이렇게 먼저 박아가지고 시접을 맨날 밑에다 놓고 두 번 박는거에요 한 번 더 박는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해놓고 펴주는거죠 그래야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테이프를 안 대고 박았으면은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빤다덴이 안 나옵니다 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항상 테이프를 쳐가지고 쓰니까 대고 먼저 접은 이렇게 핀으로 해놓고 떠주면 됩니다 여기서 밑에 봤을때 아까 여기는 다대 테이프를 아무리 테이프를 안 붙이고 붙이지 않고 그냥 박았으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졌잖아요 여기 앞에 저를 보면은 앞에 손이 맞아야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늘어난게 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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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차이나 카메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겁니다 이렇게 너무 높지않게끔 너무 높으면은 이 화장품이 자꾸 묻어가지고 안좋습니다 이 정도 높여가지고 잘할걸 그러면 기장을 짜려내도 별로 짧은데도 안하더라구요 형님 입었을때 더 멋지더라구요 기장이 짧은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이것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라운드가 이 상태에서 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렇게 붙으면은 여자들은 싫어해요 남자들은 괜찮지만은 여자분들은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붙으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좀 안에 라운드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핀이가 먼저 찔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떠주면 됩니다 떠주고 나서 나중에 우란은 나중에 접어놓고 에디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우란은 뜨는거에요 이게 손으로 휘면서 약간 휘었잖아요 휘면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너무 깊이 뜨면 안되구요 너무 깊이 뜨면은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을 너무 땡기면 안됩니다 실을 자연스럽게 떼놔야 나중에 털이 안 땡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땡겨버리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떴구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떴구요 떴면은 속중이네 이렇게 여기 다 떴는데 얼굴이 잘 떠졌죠 이렇게 이것이 울룩울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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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아이롱으로 눌러버리잖아요 스팀을 주지 않고도 눌러버리면 애기가 죽어버립니다 스팀이나 아이롱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이제 밑단은 다 했구요 cf3 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뒤집어가지고 지금 목을 할건데요 차이나 칼을 다 할건데 보니까 여기도 봉조기로 해서 박아서 넘겨졌네요 여기 어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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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테이프를 암호스 테이프입니다. 암호스 테이프인데 이렇게 보면 바퀴가 좋아하고요. 여기는 안 늘어납니다. 박을 때게 이렇게 해서 털을 집어넣으면서 쭉 끝으로 박는 거예요. 끝으로. 나중에 박을 때게 여기다가 박을 때게 박으면 늘어난 것이 없이 정확하게 박히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박겠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채웠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채가지고 나중에 박을 거예요. 끝으로 그냥 끝으로 박을 텐데 테이프가 지금 풀이 붙어있는데 아이롱으로 스팀을 쬐금만 주면서 딱 주니까 붙잖아요. 이렇게 원단이 이 갱에 약한 것은 스팀이 가면 막 열어고 돼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쬐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당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원상태로 오는 거죠. 스팀을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스팀을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스팀을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가지고 한쪽은 표시하고 한쪽을 달고 나서 한쪽으로 그 다음 달기요. 여기서 뜯을 때게 자를 때게 테이프를 자르면 안 되고요. 테이프를 자르면 안 되고 이 박금선 있잖아요. 박금선. 옆으로 살짝은 이걸 가위로 하면 털이 잘라져버리잖아요.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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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반인데 늘려서도 22 반 내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하나처럼 이거 쳐가지고 여기 중앙표시하고 이쪽부터 먼저 봤구요 여기서 이렇게 봤고 돌아서 이 표시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주면 맞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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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도 이놈도 이렇게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여기 선길이 이쪽 먼저 바꾸나세요 이렇게 해서 핀으로 한번 밀리리서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뒤집었을 때 에리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핀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정상쪽으로 차이나 가나가 정상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지금 안 박았었는데 지금 여기를 박아줘야 됩니다 안 박아서 핀으로만 있어도 이렇게 표시가 별로 안 나잖아요 박아놓으면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에 지금 멋을 안 넣어서 개싱을 집어넣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여기 받고 나서 개싱 집어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같이 우리가 옷 만들 때 하나 만들 때 잠바 같은 것도 옷 만들면 나중에 하고나서 박아주잖아요 양복도 이렇게 떠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개싱을 집어넣고 좀 더 톰하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손으로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큰 건 지금 빼내고요 적은 걸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적은 핀으로 그대로 박으면 그대로 박으면 될 겁니다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보려고 그리고 제가 한번 큰 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박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박고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거에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띄어낸 후크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거에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띄어낸 후크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불어져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면은 여기를 바늘로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했구요 차이나 칼라인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반대편 쪽이 있었죠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깨서 이렇게 깨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개심이 한 줄로 밖에 있잖아요 흑나루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저는 예리를 할 때 여기 두 개를 여기가 돌아가나요 돌아가면 돼요 여기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휘어지지 않잖아요. 대신이 들어가서. 대신이 안달았으면 이렇게 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에릭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반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를 하면서 휘이 너무 당겨지면 안됩니다. 당겨서 보면 밖에서 보여요. 밖에서 당겨져요. 당기지는 않고 제 자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로 해요. 이렇게 세운, Ps欠도 사용합니다. bem, 괜찮 좋아요. 이렇게 한번 더 misunderstand vocês. 잠시 meaning 잘못L tareério 하네요. 그렇지 Shinra들이 이쯤 인 hjul의 자리가 받았습니다. 요리가 여기만 쭉 떠주고 밑단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요리가 잘 나온 것 같죠? 이렇게 되는거죠. 마네키에다가 제가 입혀봤더니 이쁘더라구요. 다 완성해가지고 입혀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구요. 우라를 뜰 때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론을 눌러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떠주는게 자연스러워요. 항상 이렇게 우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몸품보다. 입었을 때 여유를 많이 줬는데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안에서 우라가 뜬겨버리면 안되잖아요. 항상 여유를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여유를 많이 줬는데 나중에 떠가지고 마네키에 이 피부 보고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떴구요.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도 밖에도 싹. 지금 어디지 이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빼고 그냥 해보네요. 여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다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치나요? 어디였을까요? 이렇게 깜빡하고 깜빡하고 나운드 여기 여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 완성했구요. 마네키에다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이거 이런거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거 지금 다 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에 안에서 놀지 않게끔 다 이렇게 꼬매졌어요. 겉하고 아래하고 빠지지 않게끔 우라에 여유 있게끔 다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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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